4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AC인 2등변삼각형이 나와있죠.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뭐랬죠? 똑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A, B, C가 있어요. AB와 AC다. 이렇게 같다고 표시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A가 똑같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가. 각의 2등분선이네. 그죠? 자동으로 이게 탁 되잖아요. 그죠? 2등분 삼각형의 성질이죠. 이런게. 그런 다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네요. 요렇게. 이것을 E로 하고, 이 길이가 나와있어요. 길이가 5분의 24. D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AB하고 AC가 같잖아요. 그죠? 지금 삼각형, 예를 들면은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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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B 하고 삼각형 ADC를 한번 바라다보면은 AB하고 AC가 같잖아요. 그리고 AD는 공통이죠. 공통이죠. 그리고 그리고 각 B, A, D 하고 각 C, A, D 가 같잖아요. 그 낀 각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SAS 합동이죠. 이게 합동이란 합동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각형 ABD의 넓이란 ADB의 넓이란 그 다음에 삼각형 ADC의 넓이가 같죠? 그죠? 같습니다. 자, 삼각형 ABD의 넓이를 어떻게 보입니까? 딱 바로 보입니다. 삼각형 ABD의 넓이. 자, 눈에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삼각형 ABD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자,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가 밑변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되겠네. 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그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넓이는 넓이는 요거 요거 AD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24를 하면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 24가 됩니다. ABD가 24고 그러면은 ADC도 24가 되는거죠. 넓이가. 이렇게 이렇게 구했음으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4 다하기 24였고 48이 되잖아요. 4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C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A BC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식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AD는 지금 6이라 나와있죠. 물어본거는 BC의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이걸 모릅니다. 이걸 X로 할게요. 자,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X잖아요. 자, 이거 삼각형 ABC의 넓이가 48이 되면 되잖아요. 3 X는 48 나누기 3에서 3인 3 368 X는 16cm가 됩니다. 3번이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삼각형 ABC에서 각 B는 각 C면 어 그죠? 이게 두 개 같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AB와 AC가 같아집니다. 4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이등분성과 A의 교점을 D로 하자. 각 A는 36도 B C는 8cm AD의 길이는 했죠. AD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ABC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죠. 각 각 C 각 C 하고 각 B는 각 B는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180에서 36도를 빼주면 되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144 44 는 72 72 72 72 가 됩니다. 72 가 되면 이각은 또 반이니까 36 도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36도고 36도 같잖아요. 그죠? 각이 지금 이게 같습니다. 이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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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되죠. 36도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맞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자는 이 AD의 길이는 뭐하고 같냐면은 BD 길이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또 36도죠. 36도고 자, 여기는 몇 도 됩니까? 외곽이죠. 삼각형 ABD의 외곽이죠. 외곽이 각 B DC잖아. 그러면 36도 더하기 36도를 하면 이각은 72도가 되죠. 자, 72도가 되니까 자, 이각하고 이각하기 지금 같죠? 72도로 그죠? 같잖아요. 그러므로 이거 같네. 이 길이가 BD와 BC가 또 같아지네. BD와 BC가 또 같아지네. 같아지면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러므로 BC가 지금 8cm잖아요. 그럼 BD도 8cm가 되니까 AD의 길이는 8cm가 됩니다. 1번 46번 다음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와 각 C에 이등변 수는 교점을 필요할 때 PB는 PC임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 몇 번 연습하십시오. 이대로 이해를 다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삼각형 ABC에서 각 A, B, C A, B, C A, B, C 여기죠? A, B, C는 가임으로 각 P, B, C는 2분의 1 A, B, C 지금 아, 이거 지금 가에 들어가는 걸 물어보는 거죠. 각 A, B, C 하고 이거 각 A, C, B는 같잖아. 맞습니다.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차례차례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P, B, C 같은 경우에는 P, B, C 같은 경우에는 각 2분의 1 A, B, C의 반이죠. 반대고 곧 2분의 1 나에 나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A, B, C A, B, C 가 이거죠. 이거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쳐볼게요. 각 P, B, C 는 2분의 1 각 A, B, C 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이고 A, B, C 는 각 A, C, B 잖아요. 그죠? 맞죠? 각 A, C, B죠. A, B, C 가 A, B, C니까 A, B 가 딱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근데 나는 이게 뭘 해놨습니까? B, A, C 를 해놨네. B, A, C. 어? 이거 나 틀렸네. 옳지 않은 것은 나 이렇게 되죠. 이게 각 A, C, B 가 들어갑니다. 됐죠? 자 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P, C, B 하고 같아지죠. 2분의 1 A, C, B 는 A, C, B 가 지금 여기잖아. 그리고 2분의 1 A, C, B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말하죠. 그죠? 반. 그리고 그 뭡니까? 각 P, C, B 가 되겠죠. 그죠? 맞죠? P, C, B 이겁니다. 어차피 이거리될 거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삼각형 P, B, C 는 지금 어 각이 지금 같잖아요. 그죠? P, B, C 하고 P, C, B 같잖아요. 결국은 그죠? 같잖아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잖아요. P, B, C 같으므로 P, B 하고 P, C 가 같죠. P, B 길이하고 P, C 가 같죠. 라에 P, C 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등변삼각형 맞죠? 이등변삼각형 입니다. 자 이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4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C는 90도 인 직각삼각형 A, B, C 에서 D, B 는 D, C 이고 D, B 는 D, C 이고 각 A 는 30도 B, C 는 5cm 이때 A, B의 길이는 이랬죠. A, B의 길이는 이걸 물어보고 그죠? 일단 이게 30도고 직각이니까 이 두 부분에 주어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각도가 두 개가 딱 주어져 있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각이 그러면 60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D, B, C 는 이등변삼각형 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60도죠. 60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 됩니까? 60도 아 전삼각형 이네요. 삼각형 D, B, C 는 정삼각형 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5cm가 되죠. 5cm가 되죠. 자 그럼 여기는 또 몇 도입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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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이 각하고 그죠? 이 30도하고 이 30도 똑같잖아. 그러면 이 길이도 같네. 그죠? 이 길이도 5cm가 되네.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그죠? 같죠? 이게 5가 됩니다. 그 구하자 하는 것은 A, B 는 10cm가 되죠. 오히려 이 문제는 좀 다소 평범하죠. 그죠? 이제 쭉 이렇게 정상적으로 풀이 과정을 거치면 48번 오른쪽 그림에서 점 E는 삼각형 A, B, C의 변 AB 위의 연장성 위의 점입니다. 각 B는 35도 A, D, C는 70도 70도 자 70도 이 삼각형 외곽이잖아요. 그죠? 여기 삼각형 D, B, C 보이죠? 여기 외곽이니까 70도 이니까 여기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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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그럼 이 두개 길이가 같네. 그죠? 뭐 이렇게 당장 눈에 띄죠. 그리고 A, C의 길이를 구하라. 아, 이제 이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죠? 이 길이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110도가 더 주어졌으니까 또 이걸 알 수 있죠? 70도 70도 그러면 또 뭡니까? 이거 이등변생각형이네. 70도 70도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네. 그죠? 그럼 이 길이가 원래 12였고 그럼 여기도 12가 되네. 이렇게 간단한 거는 요렇게 딱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방식대로 연습장에 차례차례 걸어가면서 처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12cm 4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는 각 C인 삼각형 A, B, C의 B, C의 B, C 위의 점 P에서 A, B는 A, B, A, C의 내리 수선의 발 각각 수선의 발 각각 D, E 라 하자 A, B는 16cm 읽어보면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죠. 지금 문제 삼각형 A, B, C 넓이가 아, 삼각형 A, B, C 넓이를 주어져 있네. 넓이가 72제곱센티미터일 때 PDPE PDPE가 어디고 여기네. PDPE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럼 이 각도가 같다. 그죠? 이게 지금 삼각형 D, B, P 하고 E, B, C 보면 이 각이 같겠네. 그죠? 직각이고 직각점 똑같으니까 나머지 한각은 같잖아. 같습니다. 각이 같고 여기도 직각이겠네. 여기도 직각이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지 있는 각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각 B하고 각 C가 지금 같잖아요. 그러므로 어찌 됩니까? A, B 길이하고 A, B, C 길이 같죠? 이등변상각형이 됐어요. 그래서 16이 됩니다. 같고 그 다음 A, B, C 삼각형 A, B, C 넓이가 72라고 했잖아요. 그죠? 72이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두 부분으로 한번 제가 나눠볼게요. 자, 나누게 되면 D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형 A, B, P 하고 더하기 삼각형 A, C, P 를 더한게 삼각형 A, B, C니까 이 넓이가 72가 되는 겁니다. 될 것 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16으로 나와있고 D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X로 할게요. 그래서 이 상각형 A, B, P의 넓이는 1 곱하기 16 곱하기 X는 8X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P고 C고 A, 16,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E,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를 Y라는 거예요. 삼각형 A, C, P의 넓이는 1 곱하기 16 곱하기 Y가 되잖아요. 그리고 8Y가 됩니다. 맞죠? 이 두 개 더한게 8X 다하기 8Y를 넓이를 더한게 72가 되어있잖아요. 양변을 8로 나누면 X 다하기 Y는 8, 9, 72가 되죠. 지금 P, D 다하기 P, E잖아요. 그럼 E가 X고 우리가 Y라도 있잖아.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것은 X 다하기 Y잖아요. X 다하기 Y 구했죠? 9cm가 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도형을 분리해서 푸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먼 훗날 고등부 하시면 이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5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는 A, C인 이등변 삼각형 A, B, C에서 A, C의 중점을 M을 지나고 B, C의 수직인 직선인 B, C와 만나는 점을 P, A, B와 연장성과 만나는 점을 Q로 하자. 자, 이거 그려보면서 하는게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이런 구조도 했죠, 지금? 이렇게 됐는데, A, B, C 이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점 여기를 지난다 했고, 그죠? 연장선 이렇게 됐고,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직각이고, P이고, N. 자, 여기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니까 여기도 8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이 같죠, 이렇게. 같죠?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됩니다. 직각이죠? 그러면 여기가 Q인데, 삼각형 B, P, Q에서 Q의 각을 곱표로 해 볼게요. 값 B, Q, P를 곱표로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삼각형 PCM에서 한번 보세요. PCM에서 보면 여기도 직각 하나 있고,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죠? 여기 아까 B, P, Q에서 동그라미 하나 있고, 직각이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은 뭡니까? 여기 곱표가 되지. 각, P, M, C도 곱표가 되죠. 자, 그래되면 여기 A, M, Q 있죠. 각. A, M, Q는, 자, 여기저기여기. 여기도 곱표가 되죠. 맞꼭지각이잖아. 됐습니까? 맞꼭지각. 이 두 개, 이게 맞꼭지각이에요. 맞꼭지각.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두 개 같잖아. 그죠? PMC하고 같고, AMQ하고 같고, 그리고 이기도 같잖아. B, Q, P하고 좀 더 X도 같죠. 그러면 여기가 이등변삼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4대죠. 3번이 됩니다.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조건. 종이접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은 경우에는 크기와 같은 각을 이용하여 이등변삼각형을 찾는다. 각 A, B, C는 각 A, C, B이므로 각 A, B, C, A, B, C가 됐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A, C, B. A, C, B. A, C, B.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접었으니까 일단 먼저 선행조건이 이거잖아요. 각 A, B, C는 접었기 때문에 이거하고 같잖아요. 각을 예를 들면은 뭐, Q를 합시다. 각 C, B, Q하고 같죠? 접었으니까. 접었으니까. 그죠? 같잖아. 그리고 각 C, B, Q와 각 A, C, B는 억각이죠. 억각이죠. 그죠? 평행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같을 거잖아요. 그 같죠? 억각으로 같잖아요. 점 찍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억각이니까 같잖아요. 각이. 그러므로 A, B, C와 A, C, B가 같잖아요. 그죠? A, B, C와 A, C, B가 같으니까 이 두 개 같죠? 즉, 그래서 A, B는 A, C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5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A, C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다. 각 A, B, C는 40도고 AB는 6cm일 때 접었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X가 되죠? X도. 자, 그럼 억각으로 여기가 X도죠. 됐죠? 그러므로 지금 각이 같잖아요. 이 각하고 이거하고 X를 같잖아요. 그러면 이 선이 같죠. 이등변상각형은 이거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죠? AB는 B, C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Y는 6이 되죠. Y는 6이 되고. 그다음에 X각도는 어찌 됩니까? 여기가 40도니까 180에서 40도를 빼고 2분의 1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140이 됩니다. 70도가 되죠. X도는 이렇게 되면 70도가 되는 거고 X는 하면 70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Y니까 70 더하기 6은 76이 됩니다. 5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정의를 A, C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다. A, C는 7cm이고 A, B, C의 둘레의 길이가 33cm B, C의 길이를 구해라. B, C 여기죠. 그죠? 길이를 구해라. 여기죠. X를 합시다. 자, 접었으니까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억각도 같죠? 이등변상각형이 되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A, B도 X가 되네요. A, B, C에 둘레의 길이 33cm이 되니까 33은 X 더하기 X 더하기 7이 됩니다. 이항하면 26이 되고 2X가 되죠. X는 13이 되죠. 13cm가 되죠. 자, 53번 오른쪽 그림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EF를 접는 선으로 하여 접었을 때 옳은 것을 보겠습니다. EF를 접게 되면은 일단은 접었으니까 이각, 이각 갖고 오죠? 그 다음에 억각으로 갖고 오죠? 이런 식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죠. ㄱ, G, E는 FE다. G, E는 FE다. 이거는 보자.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같은 것은 G, E는 G, E는 같은거죠. 그죠? 이거하고 그죠? 이게 같은거죠. G, E하고 G, F 같은거죠. 자, 그 다음에 F, G, E F, G, E F, G, E가 이기죠? F, G, E E, F, G E, F, G E, F, G 이것도 아니죠. 그죠? 이거, 이, 이거 요각하고는 별개지 그죠? 니온도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G, H는 A, G, H A, G, H A, G, H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죠? A, G, H는 여기죠. 여길 말하죠. 이 각은 연두색으로 표시하면 요건 지우고 연두색 맞꼭지각 맞꼭지각 이 각은 여기서 가져왔어요. 각 A, G, H 는 맞꼭지각 각 E, G, F 똑같은 각 똑같은 각 두개를 빼면 되잖아요. 180도에서 이거는 180도에서 마이너스 두 배 각 F, 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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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미의 두 배 그죠? 이게 바로 180도 levels 어차피 이 동그라미잖아 이 동그라미잖아 빼면 이 각이 되잖아 이 각이 되죠 D, G, G,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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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 5cm로 일정한 종이를 접었다 이랬죠. 접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갖고 그죠? 그 다음에 억각이 갖죠. 그럼 여기가 AC같은 경우에는 이등변삼각형에서 8이 될 거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랬죠. 넓이는 뻔하죠. 지금 이게 밑변이 되잖아요. 밑변. 삼각형 ABC의 높이는 이걸로 하면 됩니까? 자 이게 높이죠. 이게 5에 해당되잖아요. 즉 이렇게 세우면 되죠. 5잖아. 됐죠?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가 되네. 4,5 2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직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Sheila WeG WeG WeG